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생 많았어요. 나란 소리가 들리고요. 왜 이렇게 외롭게 보이고 좀 마음이 이렇게 찹찹하게 보이고 배신당한 그 마음. 예 뭐 따지고 보면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이제 누구 배신당한 것은 뭐 남자는 여자나 남자는 둘이겠지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플러스 뭐 애인이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애인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배신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배신을 당해야 될까 난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었고. 논리에서 최선을 다했었고 난 내 새끼리에서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내 말년이 왜 이렇게 비참해야 되는가 딱 그 마음이라 그래야 되지. 예 맞아요. 아니 여기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애들하고 와이프한테는 제가 자락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벌지는 못해도 잘하려고 그랬는데 외국 보냈거든요 애들을 보내는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럴 줄 몰랐네요. 외국 보낸 지 한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그 한 와이프랑 결혼해서 최 11년 12년 그 자라면 애들 초등학교 다닐 무릎이죠. 그렇죠. 그렇게 일찍이 보냈어요. 아니 애가 어릴 때 이제 외국말도 이제 그때 해야지 이제 많이 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와이프를 믿었죠 그 말이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와이프를 믿은 게 잘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와이프가 애초부터. 그 여기 지금 계시는 분한테 그렇게 마음이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남편을 피하기 위한 애들도 물론 내 입국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 내가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애들보다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남편한테 도피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한테 도망을 칠까.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 우리 남편분께서 뭐 잘못하고 그런 게 저는 안 비치는데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부부라도 어떤 부분들은 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가 나한테 정을 안 준다고 그래야 되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와이프도 분명히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제가 크게 잘해줄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 말이 다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건데. 지금 너무 서럽네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서럽냐면. 이제 사람은 그래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알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한테는 집도 없고. 그냥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빚. 그야말로 빚. 빚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이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크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이혼 서류. 이혼하자고 그냥. 애들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애들도 전화를 안 받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전화를 안 받고. 정말 가볼까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렵게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혼 당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그냥 저는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애들한테도 너무. 애들한테도 너무 배신감 느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들 때문에 얼마나. 와이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무슨.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전생에 그렇게 제일 많이 지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아. 점을 보다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눈물 나는 인생 같아.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또 당신이 어리석음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또 외국에 갔더라면. 또 확인도 했을 텐데. 또 가보지도 않으셨죠. 아니. 저도 뭐. 일도 뭐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지만은. 한 번씩 시간 내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마다 꼭. 뭐. 일이 있더라고요. 저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그렇게 됐었죠. 못 오게 했겠지 못 오게 했겠고 또 여기 여기 우리. 또 앞에 계신 대주님께서는 그래 이 돈이면 또 다음에 생활비도 붙여야 되겠다 그런. 압박감이라 그래야지 그런 게 많은데. 맞아요. 와이프 남자 있고요. 예를 들어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과연 이혼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저한테 답을 얻으러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혼해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와서 내 피 쫙쫙 다 빨아먹고. 나의 눈물까지 다 빨아먹고. 나의 음기 양기 다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이혼해달라 종이 딱 내. 날리면서. 지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해달라는지 나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이거는 조상 바람도 아니고 신의 바람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인간 생각 자체가 잘 못 돼서. 지가 다른 남자 좋아서 다른 남자 맛보고 지가 이런 결정 내고 거기에 지는 엄마 덩달아 지 아버지가 고생한 자체도 모르는 애들 본인 아들이지만 얘들도 참 얄미워요. 벌써부터 그 야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이혼해주고 싶어. 이혼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그건 본인이 이혼해서 본인 이혼 안 해줘서 본인 덕될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을 해줘. 나는 이짝이지. 본인한테 이혼 안 해줘서 덕이 돼요. 그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안 되니까. 그냥. 좋은 여자 만나세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혼 안 됐다. 난 끝까지 이혼 안 해줄 것이다. 나는 그 사람 굉장히 솔직히 원형 다. 떨어졌잖아요 모든 정 떨어졌잖아요. 네. 나 그래서 이혼해주고 싶지 해주지 말고 다른 여자 만났을 때 솔직한 심도하게 이야기하고. 더 행복하게 보란 듯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향후 내가 육년 지나서 칠 년 지나서 내 운이 들어와요. 정말로 완전히 많이 들어와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전생에 쟤 안 좋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겠어. 응. 근데 이건 너무나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 응. 그것도 식구한테. 이혼해주지 마세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 사람 이혼 안 해주고 가면은. 역으로 그 여자가 이삼 년 있다가 그 남자한테 버림받아요. 불만이 받아요 버림. 응. 이게 바로 하늘은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남은 눈에 핏 눈물 흘리게 만들면 네 눈에는 더 핏 눈물 흘린다. 이게 이 말 이때 두고 쓰는 말이에요. 그때 아마 내 남편이 찾을 겁니다. 본인 찾을 겁니다. 예. 보란 듯이 이쁜 여자 데리고 마음씨 고운 여자 데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화가 나서 이거 지금 앞이 빙이 돌아요. 요거는 패대기를 해주고 싶은데 요거할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내 입이 아까워요. 내 내 목소리가 아까워요 요거 하기가. 알아듣겠어요? 네. 물어 갖지 마세요. 힘내세요. 안녕.